서울시는 다음 달 7일까지 뷰티도시 서울의 브랜드 이름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뷰티도시 서울을 잘 표현하고 관련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 이름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최신 뷰티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서울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참가는 서울을 사랑하고 K뷰티에 관심이 있는 국내 해외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의 서울과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서울의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사업 홍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